아름답다 라고 하는 피하올량의 문어체로 쓰이는 형용사 메이는 행복하다 달콤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늘 새벽같이 나가던 사람이 일요일날 10시까지 시계도 안 틀고 자다가 눈을 떴다고 하면 짠 메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매일 밤 10시까지 야간 자습을 하다가 시험 끝나는 마지막 날 오전 11시에 학교에서 끝나서 나온다면 그럴 때도 짠 메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메이 아니면 메이저너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앞에 동사를 써서 칸더메이저너 칸더메이저너 흐더메이저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좋다 행복하다 달콤하다 깨가 쏟아진다 만족스럽다 이런 뜻이고 동사가 있었다면 행복하게 모모하다 달콤하게 모모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비아냥거릴 때도 쓰이는데 종종 따오와 같이 쓰입니다. 이 따오는 비난 비아냥거림의 따오입니다. 수어드메이저너 지격은 말 한번 달콤하게 한다 라는 뜻인데 니가 말하는 대로 되겠냐 이런 뜻이고요. 샹드메이저너 따오메이저너 역시 생각 한번 달콤하게 한다 라는 뜻인데 꿈 깨라 라는 뜻입니다. 사자성어도 있는데 좋은거지요? 많이 쓰이는 겁니다. 매멍청전 달콤한 꿈이 행복한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사람의 일자리도 우리 아버지가 준거고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자라고 있다. 그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 집 거고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다 그에게 줄 수 있다. 그의 일자리에 동작을 잘 Title 동지, 라이신, 도, 수월어 시에 섬어, 너희 남편, 동지,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디? 강도 하우져나, 일 잘하고 있대요. 여기에 더는 정도부에 더지요. 성관, 승진을 했다나, 당러, 수월어 후종, 무슨 부사장인지 부공장장인지 맡아서 매이져나, 기분 좋다나봐요. 강도 하우져나, 슨관,eland bizim 부처อง Amaieux, тойパambadic게 변 done. 동지, 라이신, 다가 Autom Awakgul survivmont 안 되는거죠? 강도 하우져나, 슨관,일마 discourage ya succeeding. 근무reich 친척 집에 일을 도와주러 왔는데 쉬엄쉬엄하라는 말에 대답하는 중입니다. 날씨도 얼마나 좋아요. 공기도 신선하고 마음속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요. 나 너무 행복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의otes famous. 우리의 Cats는 너무 행복해요. 空氣也新鮮,我心裡美的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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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沒錢不要緊,你可以跟我住一屋,不額外增加成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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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古異,想著美. Main钱不要緊你可以跟我注意物不額外增加成本 没钱不要緊你可以跟我注意物不額外增加成本 내 생각에 어우양 선생님이 앞으로 절대로 나한테 다시는 그렇게 말을 쌀쌀맞게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샹 더 메이 꿈 깨라. 샹 더 메이. 샹 더 메이. 어째다 오양 라시야. 쟤디 부호자 띵어버려면. 샹 더 메이. 어째다 오양 라시야. 쟤디 부호자 띵어버려면. 샹 더 메이. 저거 생리 슈윤. 부수 카이완 샤우드. 나워 주니. 메이멍 정전 바. 생일날 소원 비는게. 그게 농담 아니다. 조금 전에 니가 빈대로 이루어지길 바랄게. 쟤디 부호자 띵어버려면. 이izin ś asympt forbuna. 너희가 Mer seminal Statimi. 이거 이즈 띵어. 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host, 管心祝 THEY 该 near Nig Len Te breve 软 鐘 软 软 软 软 小 软 软 软 软 软 한글자막 by 한효정